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의 폭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해 60% 가까이 떨어진 단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 하락세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학원들이 밀집해 있고 학군이 좋은 대구시 수송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75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 11월 21일 6억 4천여만 원에 팔려 최고가였던 2020년 10월에 13억 9천만 원과 비교해 53.5%나 떨어졌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도 지난 11월 29일 2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였던 지난해 7월에 4억 6천5백만 원보다 57%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11월 마이너스 2.09%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고 누적 마이너스 9.2%가 하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8월부터 매매가격지수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막상 매매 시세에 팔리는 아파트 매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 3만 5천 채가 쏟아지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고 시장 침체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의 향방은 금리 인상 기조의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